한글자막 by 한효정 열심히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와서 방해를 한다면 너무나 기분 나쁘고 불쾌하죠 책을 읽어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책을 펼쳐보았더니 우리 친구가 열심히 가이든에서 일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예쁜 요정도 보여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I beg your pardon I beg your pardon이라는 표현은 실례해요란 뜻이에요 Mrs. Harden, Mr. Harden, she I beg your pardon, 실례해요 라고 하네요 There's a fairy in your garden 당신의 정원에 요정이 있어요 그러네요 I beg your pardon, there's a fairy in your garde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Next Excuse me, Mr. Lee Mr. Lee 아저씨, 실례해요 There's a giant of your tree 아저씨, 아저씨, 나무 꼭대기 위에 거인이 있어요 라고 아저씨께 알려주었어요 자 이번에는 I beg your pardon, I beg your pardon, Mrs. Fridge 당신의 계단에 무엇이 있어요? 당신의 계단에 무엇이 있어요? Ghost 당신의 계단에 무엇이 있네요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Let's turn the page Excuse me, Mrs. Chan There's a meanie in your garbage can. Meanie, 아주 못된 악당을 얘기하죠. 못된 악당이 쓰레기통 안에 있어요. Interruptions, interruptions. 방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방해꾼, 방해꾼. 어른들이 얘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구나. 그 누구도 생각을 하다. We have nothing else to do. 다른 거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보지? 하고 얘기가 끝났네요. 책을 함께 멋지게 잘 읽어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누군가 방해를 할 때 무례하지 않도록 쓰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What was the first one? 첫 번째는? Excuse me. 다 같이 해볼까요? Excuse me. Very good. 그리고 또 하나는? What's the second one? I beg your pardon. Very good. One more time. I beg your pardon. 모른 사람이나 어른들께 얘기를 꺼낼 때 이 표현을 잘 쓸 줄 아는 멋진 팬스토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진정한 매너 있는 사람들은 I beg your pardon. Excuse me. 라는 표현을 쓰지요. 오늘도 열심히 따라와 주어서 고맙고 너무 기특해요. 우리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 bye.